랄랄랄랄랄랄랄랄랄라 한 달 주로 원하세요 내 주로 원하세요 최후의 며느리가 될 거예요 어머니가 내 손님들 그런 며느리 내 주로 원하자는 어머니가 될 거예요 어머님 모시고 잘 살 거예요 내 주로 굴러야 크신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. 감사합니다. 발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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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머리도 발수! 아버님만의 일을 보고 싶어요 예쁜 일을 받아주세요 지금 나선 끌고 흔들어가지 마 날 두어 말아주세요 나는 친구의 며느리가 될 거예요 아버님만의 속댓인 넌 며느리 나는 넌 며느리가 될 거예요 아버님 모시고 잘 살 거예요 아버님 만날 최고의 며느리가 될 거예요 부모님 맘의 속댓인 넌 며느리 나는 넌 며느리가 될 거예요 부모님 모시고 잘 살 거예요 오래오래 같이 살아요 찬양하며 같이 살아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앵콜 그렇죠 앵콜이 이제 안 와도 제가 어른이 알아서 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